안녕하세요 니콜의 엄마표 영화동화책 맘대로척 오늘은 이디엄스 from hat to toe 라는 새로운 신설 아이템을 마련했는데요 제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from hat to toe 에리칼분의 동화책도 있지만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디엄스 우리가 쓰는 표현들, 관용 표현들, 영어에서 쓰는 표현들 가져와 봤는데 오늘 첫째 시간으로 헤드에 관련된 이디엄스를 배워볼텐데요 제가 해보니까요 이거 from hat to toe까지 표현들이 많은데요 쉽지 않아요 의외로 어려운 표현들이 많더라구요 그중에 오늘 헤드 표현부터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한번 가보실까요? 그리고 제가 포맷도 바꿨습니다 그 전에 데일리 플레이 잉글리쉬는 한글 먼저 하고 영어로 게싱하게 했는데요 이번에는 영어로 먼저 표현을 드리고요 한글로 이게 무슨 말인가 게싱하게 이렇게 포맷도 바꿔봤습니다 어떤지 한번 가보실까요?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Oh, I lost my head 내 머리 잃어버렸네요 머리 잘렸나요? 우리 뭐 해고당했어, 실직했어 이 표현인가요? You've got, I've got fired 이건가요? 아, 그게 아니네요 침착성을 잃다? 흥분하다 아주 흥분됐을 때 쓰는 표현이랍니다 I lost my head 그래서 정신 없었겠죠? 흥분했어요 그럴 때 Calm down, please Hold your horses 진정하라는 뜻이겠죠? 그런 말 해주면 되겠네요 I lost my head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다음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요? It makes my head spin 오, 뭔가 나 머리를 막 돌게 하네요 아, 어떤 표현이요? 우리 게싱할 수 있겠네요 머리가 어지럽게 혼란스럽거나 머리가 짖근짖근, 뭔가 골치 아픈 일로 짖근거릴 때 It makes my head spin 아, 정신 없지요 돌아가니까 예, 혼란스러울 때 쓰는 표현이요 우리를 말이랑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아, 그 다음 표현도 정말 재밌습니다 I left my head off I left my head off 아, 좀 감이 오시나요? 예, 바로 이 표현입니다 머리가 날라갈 정도로 웃었어요 얘네들은 우리는 뭐라 그래요? 배꼽 짖고 웃었다 It's so funny So I left my head off 아, 이렇게 웃었다네요 얘네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My head off I left my head off 머리 잘려져 나갈 정도로 웃었다는 거니까 배꼽 짖고 웃었다 아, 너무 재밌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도 재밌어요 I've got my feet on the ground but my head is in the cloud 이게 뭐죠? 내 발은 땅 위에 있고 내 머리는 구름에 있고 구름 속에 있네요 어, 좀 짐작하시죠 뭐예요? 비현실적 공상에 잠겼다는 거예요 머리가 하늘에 가있으니까 아, 비현실적인 공상에 잠겼다는 것이고요 어, 그리고 또 이렇게 멍때리는 거 멍청하게 있을 때 My head is in the cloud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또 표현은 I've got my feet on the ground but my head is in the cloud 에는 바로 비록 어, 현실은 현실에 근거하지만 이상은 아주 높을 때 이런 표현을 쓴답니다 바른 땅에 있는 현실이고요 머리는 이상으로 가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이 너무 높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라 하네요 아, 흥미롭죠? 예 그 다음 표현 한 번 헤드 표현 어떤 것이 있나 한 번 보세요 아, 이건 게싱하기 쉽겠네요 Two heads are better than one Two heads are better than one 아시겠죠? 우리말에 어떤 표현이요? 속담 있잖아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서로 머리를 합치면 하나보다 낫다 그거네요 예 알아두세요 이런 거는 Two heads are better than one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이 어, 신체 표현들이요 생각보다 많은데요 제가 해보니까요 많이 해드리면 정말 헷갈려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려다 그래도 아쉬워서 더 한 표현 이번에는 뭐예요? 1위언 from brain to hair 브레인이랑 hair 머리에 관련된 거잖아요 브레인 and hair 까지도 한 번 짚어봤습니다 헤드에 이어서 어떤 표현이 있을까 한 번 가보실까요?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 이게 무슨 표현인가 한 번 게스팅 해보세요 알고 계시는 거 몇 개나 있으신가요? 예, 첫 번째 표현은 그래도 쉽네요 뭐예요? I am having a brain storm I am having a brain storm 우리 브레인스톰 아이들과도 많이 하자고 그러잖아요 브레인스톰 해보자 뭐예요? 바로 이거죠 예, 묘안을 떠올려보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일 때 I am having a brain storm 할 땐 오, 브레인드 갑자기 묘안이 떠올랐어 할 때 말하는 거입니다 I am having a brain storm 이럴 때 오, 갑자기 좋은 묘안이 떠올랐어 이랬으면 좋겠네요 뭐든 예, 이것입니다 오늘도 저도 이 from head to toe 좋은 방안이다 저 이거 한 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브레인 표현이 굉장히 많고 아니, from head to toe 표현이 굉장히 많던데 저도 정리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거 찍으면서 착착착 저도 배우고 정리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일석이조로 저도 하고 있습니다 I am having a brain storm 어떤 묘안이 떠올랐어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아이들하고도 Let's have a brain storm some topic에 대해서 about some topic에 대해서 많이 하시죠 자, 그다음 다음 표현 또 재밌네요 좀 어려웠어요 저 얘기는 Let me pick your brain 오, 뭐예요? 너의 머리를 뭐, 너의 뇌를 끄집어내는 거네요? 아, 이 정도면 좀 아실 거네요 어떤 거요? 지혜 너의 아이디어를 좀 빌려줘 이런 말이에요 Let me pick your brain 너의 머리 있는 것 좀 끄집어내서 내 거로 만들게? 이 표현이네요 Let me pick your brain 근데 막상 딱 Let me pick your brain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렇게 알려주니까 아는데요 뜻을 보고 보니까 쉬운데요 그냥 막 있을 때는 차원이 안 떠오르더라고요 전 처음에 이 표현 봤을 때 재밌죠? Let me pick your brain 하면 지혜 좀 빌려줘 너의 지혜로운 머리를 아이디어 좀 줘 이런 말입니다 알아두세요 Next I just had a hair raising experience 이건 쉽네요 I just had a hair raising experience 우리도 이 말 쓰죠?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는 무서운 경험이나 놀라운 경험을 했을 때 이 표현 씁니다 I just had a hair raising experience 이런 표현 공포영화 보면 나오나요?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표현 별로 좋지는 경험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I just had a hair raising experience 아 라스트입니다 I am having a bad hair day 이 표현 보셨나요? bad hair day 머리의 날이 있어요 머리의 날 근데 bad hair day예요 나쁜 머리의 날 감 오시나요? 바로 이 표현입니다 오늘 만사가 안 풀리는 날이야 아 오늘 일진이 안 좋은 날이야 이런 말입니다 I am having a bad hair day 이런 표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도 정말 새롭습니다 읽어도 까먹는 표현이었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I am having a bad hair day 이런 날 아니길 바래요 오늘 모두 I had a good day I am having a good day special day 이랬으면 좋겠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오늘은 head from head to hair까지 헤어 표현으로까지 오늘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좀 재밌지 않나요? 저만 재밌나요? 예 제가 이 표현들 어디서 힌트 얻을게요? 바로 even more parts 라는 패드 아놀드 누구시죠? 저 팟타이 보시면 딱 감이 오시죠? 예 바로 fly guy 그 유명한 fly guy 모든 아이들 다 좋아하는 그 fly guy 작가님이 이 책에서는 이 책이 even more parts인데요 parts more parts even more parts 이 세 권이 있습니다 다 재밌게 공통점이잖아요 팟타이 다 재밌는 내용 근데 이 even more parts 는 표현이 이런 관용구도 다 나와요 여기도 이렇게 from head to toe 좀 생각보다 어려워요 표현이 그래서 저도 여기에 나오는 기초해서 공부하면서 제가 조금 더 아는 표현들 섞어가서 이렇게 from head to toe 만들어 봐올 것입니다 아직 미완성이지만 진행 중입니다 계속 알려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표현이 될까 기대해 주세요 자 오늘 이렇게 동화책 한 권 Daily Play English 또는 Very useful expression 오늘 같이 from head to toe 시리즈로 나갈 거니까요 꼭 기대하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보세요 Bye